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본강의는 원래 사람이 많지 않은데 올해는 기본강의도 굉장히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 분들이 모의고사까지 그대로 이어져가지고 50-60% 이상 합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또 10월달에 합격자 간담회 할 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인사도 많이 하고 또 술도 한잔 드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동차보험 오리엔테이션을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일단 우리 당부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당부사항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합격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쉬운 방법은 없는데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빠른 방법 자 빠른 방법이 뭡니까 학원 수강 하는 겁니다 학원 수강 살짝 여러분들 불쾌할 수도 있어요 뭐 돈 쓰라는 거냐 나는 돈 안 쓰고 공부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혼자 공부하면 한 3-4년 걸리고 그 다음에 학원 수강을 하신 분들은 동차가 많으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동차 합격자 수기 읽어보면 동차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가 몇 년 한다고 그 지식이 몇 배가 되는 게 아니라 동차생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대로 공부를 처음부터 해나가는 그 수준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비용이 조금 들지만 학원 수강을 물론 저랑 코드가 안 맞으시면 다른 학원 들으셔도 돼요 어쨌든 학원을 들어야지 혼자는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면 한 3년 걸렸어요 근데 동차로 학원비 한 200만 원 써가지고 1년 만에 붙고 2년 동안에 연봉 한 5천만 원씩 해서 1억 벌으면 누가 난 거예요 200 들여서 3년 안에 1억 벌은 사람이 난 거죠 당연히 그래서 학원 수강 피해 쓰고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즐거움을 좀 끊으셔야 돼요 노는 거 특히 젊은 분들은 좀 놀아야 되는데 즐거움을 끌어야지 특히 미래에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호회 활동을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취미반 아니잖아요 취미반 아니고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자격증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발 지금 뭐 우리 노는 거 술이든 음주 가무 이런 거 좀 끊으시고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노시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좀 하지 마시고 좀 꾸준하게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한 달 두 달 막 진짜 12시씩 하시고 열심히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우리가 9개월 남았잖아요 아유 우리가 미래의 직업과 미래의 배우자를 구하는데 9개월 못 참칩니까 꾸준하게 해야 돼요 꾸준하게 꾸준하게 해야 되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내가 개인적인 얘기를 했네 다시 찍을까 이거 나갈 텐데 이거 편집해야 되겠네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100m 달래기가 아니다 마라톤이다 끝까지 9개월 동안 해야 됩니다 이거 OT라서 이거는 그냥 개방 다 보여지는 건데 이거 자 자동차 보험 과목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어려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 그렇습니다 왜 어렵게 느끼냐면 여러분들이 피보험자가 좀 다양합니다 피보험자가 그래서 보시면 우리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5명입니다 기명 친족 승낙 사용 운전 자 우리가 재산보험만 생각해도 피보험자가 1명이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내지는 뭡니까 보험에 붙여진 사람 내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는 1명이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피보험자가 기본적으로 5명입니다 피보험자가 5명인데 이것도 어려운데 담보별로 피보험자가 다릅니다 5명이 아니라 다 달라요 담보별로 피보험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이 되시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담보별로 성격도 차이가 납니다 무슨 얘기냐 배우겠지만 대인배상 1,2는 일단 기본적으로 배상책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책임근제 배울 때 그 배상책임 자기 신체 사고는 상해보험적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뭐 뭡니까 우리가 재산보험처럼 재산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 얘는 반반이에요 얘는 상해보험적 성격도 같으면서 손해보험적 성격도 갖는 그런 배상책임의 성격도 갖는 그런 거고 얘는 또 특별하게 특별한 담보죠 또 대인배상 2하고 자기 신체 사고가 있는 특별한 담보 그래서 담보별로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보험을 공부하려면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가 조금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사실관계가 암보험 같은 경우 내가 재산보험이 암보험이다 그러면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건강검진 가는데 살짝 암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불안불안해 요즘 몸이 좀 이상해 그래서 내가 암보험을 와이프한테 빌려줄 수 없죠 친구한테 빌려줄 수 없죠 근데 자동차는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려줄 수가 있으니까 보통 재산보험은 피보험자하고 보험사와의 관계만 있죠 그리고 배상책임, 근제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와 어쩌다가 피해자의 관계가 있겠죠 이렇게 근데 자동차 보험은 차를 빌려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마름모 모양의 그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사장차인데 직원이 탈 수도 있는 거고 내 차인데 친구한테 빌려주는데 얘가 또 자기 동생한테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신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자동차 보험만큼 재밌으면서 쉬운 게 없어요 공부하시면 근데 점수는 겁나게 안 나와요 그게 이제 제가 작년에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자동차 보험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어렵다고 느끼니까 공부하는 양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또 뭐 죄송한 얘기지만 학생들이 얘기한 겁니다 제 입으로 얘기하시면 뭐하지만 학생들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동차 보험은 정말 힘들지만 되게 재밌게 공부했다고 늘 학생분들이 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래서 제가 OT를 찍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중간에 꺼놓고 잠깐 쉬고 딴짓하고 이러면 여러분들하고 안 맞는 강사야 안 맞는 강사인데 한 시간을 틀어놨는데 어이 벌써 끝났어? 함은 이제 맞는 강사야 코드가 맞는 거지 여러분들하고 케미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를 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공부했는데 점수는 제일 낮아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수석하신 분도 62점 맞았잖아요 자동차 보험 62점 그래서 합격자 간담회 때 학생들도 자동차 보험은 다 50점 합격생들이 전부 50점대에요 50점만 맞아도 다 합격이야 워낙 점수가 낮으니까 자동차 보험은 그럼 낮은 이유가 뭐냐 어려워서 낮은 게 아니라 다 잘 봐 다 잘 봐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공부해 또 재밌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 근데 그렇게 더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겁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시험지를 다 잘 써 다 다 잘 쓰니까 그 중에서 떨어뜨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점수를 엄청 짜게 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10장 시간이 없어서 10장 이상 더 썼다 없을 정도 더 썼는데도 점수는 60점, 58점 근데 한두 문제에 아예 못 쓴 의학이론 이런 건 80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연간 일정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기본 강의 8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1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심화 과정 5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기본하고 심화를 세트로 아마 끊으셨을 겁니다 세트로 끊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4월에 보통 1차 시험 보죠 그래서 1차 시험 끝난 다음에 6주 문제풀이 할 거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 전에 모의고사 6주 이렇게 한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만 잘 따라오시면 정말 딴짓하지 않는 한 합격하십니다 합격하세요 자 교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재 정말 여러분들 이 박세현이라는 사람이 나 간지러워서 얘기를 못하겠네 박세현이라는 사람이 학원가에 등장한 거를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학원가에 등장하기 전에는 책들이 겁나게 두꺼웠습니다 다 겁나게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제가 이렇게 얇은 책을 딱 쓰니까 센세이션이었던 거 센세이션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정말 이거 보면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엄청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질문을 서서히 안 하기 시작하죠 왜? 학교 학생이 증명을 하니까 그래서 일단 날씬합니다 책이 날씬하지만은 핵심만 좀 모아놨다 핵심만 모아놔서 이 책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공부할 분량이 150페이지 이 뒤에 이제 기출문제 부록 빼면은 150페이지입니다 볼까요? 책 156이잖아요 기출문제 156페이지인데 중간중간에 챕터 바뀔 때마다 빈 종이가 몇 장씩 들어있잖아요 그럼 150페이지가 안 됩니다 150페이지가 안 돼요 근데 이거 보면 다 붙습니다 아 이거 진짜 진심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다 붙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뭐냐 별도로 요약집을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서브노트 요약집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에다 그냥 메모하시면 이게 요약집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가에서 이 책들이 다 두꺼웠는데 이제 점점 얇아지고 있어요 뭐 저한테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종이값이 아까서 그랬는지 그래서 또 장점이 뭐냐 책이 얇으니까 가격이 싸 일단 여러분들 담으 몇천원이라도 가격이 제일 쌉니다 가격이 제일 쌀 거예요 가격이 싸요 자 그 다음에 장점 이거 얘기해도 되죠? 죄송하나요? 얘기해도 되죠? 뭐 제일 자랑 시간이잖아요 제가 오티니까 일단은 제가 살짝 노안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일 짜증나는 게 글씨 작은 건 제일 짜증나요 그래서 보시면 글씨가 그래도 큰 편입니다 책 중에서는 큰 편이에요 더 작은 책도 타학은 책 많아요 글씨도 크고 또 뭐냐 주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 엄청 많이 한 거거든요 저 옛날에 수험생 저도 공부할 때 저는 책 중에 있잖아요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주석이 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쭉 그냥 편하게 읽고 있는데 갑자기 조그맣게 반가루 1번이 있어요 그럼 밝아 놓은 1번을 찾으려고 밑을 본다? 그러면 주석은 또 글씨가 더 조그매 보통 그럼 안 보이는 거죠 짜증나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읽었어요 음 이거구나 읽었어 읽고 나서 다시 본문을 다시 읽으려면 어디까지 읽었지? 그 반가루 조그만 반가루 1번 주석을 못 찾아요 그게 반복되면 엄청 짜증났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 성격이 뭐 좀 지랄맞아스러운 거 저는 짜증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주석이 있는 책이 좀 어쩔 수 없는데 저는 그래서 주석을 안 달아요 그냥 이렇게 없어요 주석이 없잖아요 그냥 쭉 이렇게 편하게 그냥 그냥 소설책처럼 쭉 읽는 거예요 주석 없이 글씨도 크고 그리고 또 목차당 보통 두 줄 세 줄 보세요 많아야 네 줄 여러분들이 답안제 딱 쓸 만큼만 쓸 만큼만 왜? 내가 아무리 많이 적어놔도 여러분들이 못 외울 거잖아 그거 못 외우잖아요 못 외우는 거를 많이 하면 뭐하냐고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차당 세 줄 정도로 얇게 아 이거 신나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침으로 하지? 아 좀 약간 좀 박수 한번 칠까요? 그냥 자 여러분 신나서 해야지 재밌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냐면은 판례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교재 준비하셔야 돼요 running out of the world ana Add Remove Anthony mimic 气 íem humano